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만 되면 피부로 확실하게 느낄 거라고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재앙이고 지옥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몇 억을 벌었대, 몇십억을 벌었대 이런 말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근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팔아서 자기 손에 쥐어야 그게 진짜 번거지. 매달 이자 부담으로 허덕이고 종부세 내고 이러면 사는 게 지옥일 수 있다는 거죠. 집을 대여서 제가 지고 있는 다주택자다. 자산 가격이 5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로 롯데마트를 퇴직한 전직 상무라고 하는 이가 책을 쓴 것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부채가 12억이라고 합니다. 12억의 부채를 가진 자산 50억인 사람이죠. 잘 생각해보면 그 12억이라고 하는 빚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 집을 팔 수 있으면 그래도 12억 빚이 어떻게 될 수 있겠죠.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잘 따져보면 12억이라고 하는 빚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사람이 쓴 책이 되게 대단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까보면 이때까지 무수히 많은 부동산 파리들이 얘기했던 기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그 12억이라고 하는 부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이자 부담 때문에 아마 감당 못할 상황에 측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 사는 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위장의 연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금매로 가격이 엄청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시중에 가격이 17억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을 10억에 팔 수 있다고요? 글쎄요.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10억에 내놓는다 한들 누가 덜컥 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다주택자들이 팔고 빠져나가게 상황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대출이 9억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DSR을 적용해서 소득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현재는 씨가 많을 정도로 매우 적죠. 그리고 누구나 돈을 쉽게 벌고 싶습니다. 근데 쉽게 버는 일이 금세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른판에서도 마지막까지 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다 떨어져 나가면 버티고 싶어도 못 버티는 거죠. 체력도 있어야죠. 건강도 허락해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져서 부동산을 대거 매수한 사람들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빚 갚느라 허덕이는 이들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수백만 가구가 엮였을 텐데요. 그 중에 수십만 가구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2030들 두 명 중에 한 명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부채 때문에 지옥을 겪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들은 사채 말고는 빌릴 데가 없다고 하죠. 성공학 재테크 투입꾼들이 2030들의 절반을 망가뜨린 거죠. 지옥을 벗어내려면 하루의 대부분을 일로 채워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남들이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 유튜브들이 떠들어대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쉽게 돈 벌겠다고 걸려든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삼성전자를 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유튜버들? 정거사 앞잡이들? 그래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매우 안 좋습니다. 뭐 6만 전자 떨어져 6만 전자 나중에 5만원 되고 4만원 되고 3만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 3만 전자쯤 되면 개미들 어떻게 합니까? 다 팔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외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사겠죠. 지금은 외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겠다고 그거 떠받들어 달라고 개미들한테 계속 꼬드기는 거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기야 괜찮아. 뭐 이러면서 교묘하게 말장난하면서 그냥 상황이 좋은 것처럼 금방 넘어갈 것처럼 금방 지나갈 것처럼 꼬드깁니다. 인플레이션 역량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홍춘욱이라고 하는 이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이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아주 명쾌하게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을 텐데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끔 비비꼬아서 한 얘기잖아요. 혼동을 줄 수 있다.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권사 앞잡이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싸해해 보입니다. 매우 잘 분석을 하고 시장을 잘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네가 돈 주고 사. 네가 돈 주고 삼성전자 현대차 더 사. 이 말입니다. 네가 여기 와서 호구대라고 꼬들기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겁나는 곳입니다.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함부로 목소리 높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바짝 엎드려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 공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수하게 살아야 빚이 없고 저축하면서 지내야 이 세상을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나은 길입니다. 우직하게 우둔하게 아끼며 사는 삶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별일 없고 괜찮고 좋을 거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별일 없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괜찮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소홀하지 않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겁나죠? 두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잘 지내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오래 버텨야 됩니다.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아무지도 안 했는데 제가 만드는 기업체 7,8개 있는데 그 기업체들이 제가 잠을 자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매달 2천만원씩 벌어들여요. 이러면 조회수가 폭증합니다. 몇만 몇십만이 되죠. 왜?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면 지루한 얘기 저축 얘기하면 간실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돈 벌었어요. 1시간 알바해서 월 200만원 벌어요. 이러면 조회수가 폭증하는 거죠. 부업으로 천만원 벌어요. 폭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쉬운 거 없죠. 그런 탐욕 욕심 공짜 이런 것들 바라다가 더 큰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남들이 하는 성고한 얘기 말고 실패한 얘기에 기교리는 게 좋습니다. 현명해져야죠. 달콤하고 지루한 얘기 달콤하고 혹하는 얘기 말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배울 게 있다라는 거죠. 오래 가르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공무원 들어가면 70-80%가 그만둔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루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만두는 거죠. 뭐든 오래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잘 버틸 수 있는지 오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그 일에서 내가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아마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있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보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좋은 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서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참 힘들죠. 아예 그냥 내 옆에 도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면 좀 나을까 싶을 정도인 거죠. 영감히 산다고 생각해야 되죠. 말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참고 견디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지내면 최고입니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개인들이 모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내공칸 현실 세계에서 잘 살아남는 법은 바로 버티는 겁니다.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돈을 모으고 자기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건강 챙겨야 되고요. 자신의 재능을 발굴해야 되고 또한 저축하며 살아야 되고요. 좀 더 자기의 삶을 생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다.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거 없다라고 마음 먹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 거 없습니다. 만만한 거 없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촥촥 다 흘러가고 인생이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탄탄대로처럼 흘러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건 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잘 버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